안녕하세요. 제2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밝게 트인 준신축 빌라 현장입니다. 밝은 톤으로 수리가 완료된 집입니다. 현재 공실이라 즉시 입주 가능한 현장입니다. 월술이 된 14년식 빌라 현장입니다. 앞이 탁 트여있어 환한 거실입니다. 막힘없이 시원한 집 찾는 분 추천드려요. 현공실 상태 언제든 입주 가능합니다. 트인 창문과 서부욕실 구비된 안방입니다. 좌측 상단 매물번호와 문의주세요. 영상 외에도 다양한 매물 보유 중입니다. 식탁, 냉장고 자리 넉넉한 주방입니다. 싱크대도 다 수리되어 있습니다. 세탁, 건조기 자리 충분한 베란다입니다.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문의주세요. 6일 20일 기업에 대해 더욱 알려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죄송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